쿠카 너희가 바꿔 탈 차에는 여섯 명 밖에 탈 수가 없다 정신없구나 알겠다 너도 앞에 멤버들처럼 신나는 일 생긴 것 처럼 환호하면서 새 차에 타라 와 진짜!! 와 진짜!!! 뭐야 아....너...너... 아....어떡해 방송 보면 어떻게... 예스! 정준아 내려봐 이거 준하 형이겠어요? 준하 형이 이거 누가 마지막에 누군지 모르죠 정준아 네 너까지 타면 남은 자리는 단 하나 남은 두 명 중에 한 명은 살고 다른 운명은 나고 된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너에게 달려있다 넌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살릴 테니까? 어우 왜 저한테 마지막이 그래요 잘 생각해서 지금 대답하라 저 하풍은 길이 형 마음을 눈부리고 길이도 안 되고 길이 형 많이 피곤한가 봐요 잘 생각해서 지금 대답하라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버릴 것인가 오오 길이를 구할게요 좋아 악어된 멤버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주고 새 차에 달아 이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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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받지 말래요? 두 명 남았군 다음은 길 내려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 이거 뭐하는 겁니까? 어 길이 형 무슨 명 남았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명 무슨 명 남았어? 어 길이가 너무 안 되게 쳐다보고 있었어 글이야 그래 그러면 난 다 국밥 시켜 그냥 운명을 다 해. 차에 뒷 트렁크에 오면 가방이 있다. 그 가방을 찾아라. 여기 창문 문 열네? 열쇠가 없어. 열쇠가 없어?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? 네, 가방 가져왔어요. 거기 가운데 의자 밑에 있는 봉투를 봐라. 가운데 의자 밑에 봉투? 가운데. 찰키가 없어? 여기 일단 탈에서 탄 거지. 저 안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지 이 찰키? 찰키가 저기 있나 보다. 여기서 한 명 빼야 되나 보다. 다시 부르나 보다 명세 형이. 오, 닭살 부서. 무조건이야, 무조건이야. 말도 안 돼요. 찾았어요, 찾았어요, 찾았어요. 봉투 안에 돈으로 저 새 차에 넣을 기름을 심분 안에 세워야 건가? 아니면 극탄과 함께 저 차에 타고 있는 멤버들도 팡! 날아버릴 거야. 자, 출발. 어디 걸어 가요. 차 멀고. 어? 죄송합니다. 하는 거 같은데? 어, 저 하는 거 같아. 여기도 어디 하나요? 그 트렁크 하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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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너의 여섯 명. 낙오되지 않았다고 좋아하기는 이를 텐데. 뒷 트렁크를 찾아와. 뒷 트렁크요? 뒤라, 내려먹어. 어? 어? 왜 이래? 아, 깜짝이야. 여기 있지? 어? 아, 깜짝이야. 지금 불편이라. 지난번과 같은 불편이라. 너희가 버린 박명수가 10분 안에 내가 준 임무를 완수해야 우리가 보사할 수 있을 거야. 아, 이. 아, 이. 제일 똑똑한 사람만 냉 미션이었어야 하는거야. 아니, 이거 짓고 나봐. 우리가 버린 게 아니잖아요. 그쪽에서 한 명 선택하라고 한 거지. 우리 다 찍혔어요, 명수 형한테. 아니, 세력도 응용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미션을 10분 만에 쐐. 야 너 경룡이 형만 있냐? 경룡이 아니야? 살고 싶으면 황영수를 응원하는 것이 마지막 한 가지 던 겁니다. 아 나 진짜 이간질 시키고 정말. 진짜 너무 하시네 지금.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. 명승 파이팅. 이미 뛰었어. 야 명승 어디 갔냐? 어디 갔어? 아 뭐 망아토를 시켜. 아 그럼 주유소가 5km가 넘어. 내가 명승한테 응원해서 드려야겠다. 야 너 홍철. 나도 사랑한다고 보는 거지. 야 정말 진짜. 내 마음이 좋지 않다고 뭘 알려야겠어. 어 난 진짜 사랑하잖아 요즘 방룡 제일 좋아요. 나는 명수 형 때문에 얘네들 이자 갔는데. 야 당연하지. 명수 형은 우리의 비중이야. 어 잡았다. 여보세요? 10초 남았다. 10초 남았다. 16초 남았다. 10초 남았다. 10초 남았다. 어떻게 가져다 Unterschied 보ders 만난 자аст이요. 8, 7, 7, 8, 8, 네 8, 9, 8, 9, 9, 9, 10, 9, 10, 10, 11, 9, 9, 10, 10, 11, 11, 10, 12, 12, 13, 12, 13, 15. 3 빨리 위하여 경유하는 거 감았구나 LPG 감았고 LPG라는 거 명수 형 3 명수 형 1 뭐야 1 실패 실패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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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이거 가방이 뒤쪽에 있잖아 이거 왜 안 터져 아 뭐야 담아 담아 뭐야 뭐야 왜왜왜 뭐야 어 왜왜왜 명수 형은 어디 보거냐 에이유 형님 홍철아 우리 영웅 예 그 차는 LPG래 LPG래 LPG 이거 이거 LPG야 네 기름 사러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뭘 한다고 뭘 사러 갔다고요 그 차에 들어갈 기름을 사서 하고 오라는데 그 차는 LPG래 LPG 나 어떡해 이거 LPG야 여기 또 있잖아 LPG 여기 일단 악당이 미션 실패를 그냥 오라고 그래 그냥 오라고 그래 명수 형 오라고 그래 이미 타임 오버야 실패야 알았어 끊어 천천히 오세요 야 여기 있는 연료 사오라고 근데 이거 LPG인데 아니 뭐 악당이 그래요 형이 LPG인데 악당한테 낚인 거 아니야 명수 형은 그래도 우리 되게 살리고 싶었나봐 그치 우리 메시지가 야 영웅이 있었네 영웅이 있었어 야 근데 명수 형 목소리를 봐서는 서운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 같은데 모르는 거 같아 눈치 해야지 진짜 모르는 거 같아 아 명수 형이 우리를 구해야 된다 이런 걸로 알고 갈 수도 있어 그럼 야 일단 어찌 됐고 수고했다고 봤잖아 애매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오 오 야 그래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야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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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어 에이스 사랑해요 박명수 형 수고했어요 박명수 하 아 이게 뭐야 여보세요? 아 미안 가스 타인 걸 깜빡했어 아니 이거 저 나이가 많은 줄인데 제 시간은 훨씬 지났지만 수고했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799 799 799번이다 시작 열어 799 빨리 799 799 형 진짜 잘했어 근데 수고했어 에이스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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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심정 하나에 있어요 심정 하나에 있어요 아니 1행대 시동 아니 시동 여기 2가 하나에 있는 거야 아 나 지금 미친 시동 골목 왜 기동이 없는데 가스 있어요? 있어 그럼 병수 형은 뭐야 어 어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. 드디어 7명 다 외웠군. 네. 내 말을 끝까지 듣고 행동에 옮기도록 해라. 네 알겠습니다. 임무 완수에 동전식이나 실패했으니 폭탄을 터뜨려야 하지만 아직은 너희들이 할 일이 남았어. 우리를 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? 아니 담임선생님이에요? 대신 계산할 건 해야겠지. 너희도 새 차를 얻었으니 나도 너희 차 중 한 데를 가져가야겠다. 뭐라고요? 눈 앞에서 자기 차가 터진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최대한 멀리 차를 빼는 게 좋은 거야. 뭐라고? 너희는 그 차에서 못 내린 거 알지? 매니저들이 근처에 있을지 모르겠고. 야야야야야. 우리. 1분 후에 터진다. 시간 없어. 서둘러. 어떻게 하라고? 어떻게 하라고? 도망가. 야 형 나 진짜로 형 나 근데 나 형철이가 지금 내 일본으로 갔어요. 야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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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형은 어디야? 말려와서 참배. 야 야 야 잠깐만 있어. 봐봐. 형은아. 빨리 와서 참배라고. 형은 어디야? 통화치러가 지금. 형은 어디야? 야 빨리 와. 야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우리 참배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자 transitions driveway 와. 줄어들어. ggak 와. otra energia 우리가 der moving 올려주는 algo 다가. 용호와. 야 빨리 빨리 가. 체트다 치우지 날 수 города. 래요 뛰어. 빨리 빨리해. 주의할래 빨리해 조의하jut해. 통화 중이야. 뭐야. 명시 이국이야. 나 안 내놓고 가잖아. 이 차 누구야 이 차 누구야? flashy Esteban 하는об memorable resultest. 내꺼 내꺼 내꺼! 熊성아! 야 선나! 야 설마 도대체 했냐? 설마! 또 시원하게 바실란 맛만 해도 돼. 왜 앞에? 저기 있어 봐 있어 봐. 야 지금! 내 착 stand! 동살아! 오 오 오 오 오 오! 어떻게 생각해? 좀 안 김성아 신청할 거야. 진정아 지금 듣잖아. 내 잘못된 말 dairy 할 말 말. 야 설마 설마 여보세요? 설마 형님 잠깐만 형님 야 나 찢어라 야 나 찢어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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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찢어라 야 나 찢어라 야 진짜 갑자기? 저거 잠깐만 형님 저거는 저거는 형님 제가 저거는 직접 만든거잖아 저거는 저거는 직접 만든거잖아 형님 잠깐만 진짜 기순이구나 야 저거 니 차냐? 야 너 홍철아 이거 얘기된거야? 아 저장 너 홍철아 얘기된거야? 아 저장 아 마이프 와 아 오 야 우와 터졌어 터졌어 와 야 터졌어 야 니 차잖아 야 니차 터졌어 저게. 야 니 차트. 야 니 차트. 홍철아. 운동화도 있는데. 홍철아 니 차트 했어. 아니 지금 저만.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. 니 차 맞아. 니 차잖아. 니 차 터진 거야. 얘기된 거냐. 이게 막 터뜨려도 돼요? 이게 뭐예요?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. 아직 끝난 거 아닌 거 알지? 아니 그게 아닌데. 나를 이제 정신 차리고 내비게이션이 안 나는 곳으로 와라. 아니 홍철이. 매니저 전화를 안 받았는데요? 아 그쵸. 아 이거 홍철아 니 차단이니까. 이거 오늘 혹시 자극수집이에요? 홍철아. 야 이거 한 번 더 터질 거야. 야 홍철아. 야 야 이거 LPG야 빨리. 야 홍철아. 야 일단 나가면 돼. 너 저거 괜찮겠어. 아니 이거. 야 이거 나자 이거. 야 저기. 홍철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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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철아 맞네. 야 저거 진짜 홍철아 맞지? 야 어떻게 해. 야 홍철아 너 얘기던 거야 저거? 야 얘가. 야 얘가. 야 진짜 니 차 아니냐? 어디 갔었어? 나 지금 어디 갔는데. 아니 맞아? 야 저거 니 번호 맞지? 아니. 아니 이거. 어떻게 이렇게. 그냥 눈앞에서 찬양하게. 보고 있잖아. 내가 보고 있잖아. 야 나는 설마 설마 했거든. 웃으면 행복한 거예요? 야 요새 장난이 아니구만. 진짜 악당 맞네. 와 나 간발이 차렸다 진짜 씨. 야 난 되거든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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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니. 야. 뭐 ayr없어?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